우리 고양이 카페 가자고 우리 고양이 카페가자고 어? 고양이 카페가자고 왜 거기는 카페에서 밥먹으면서 우리 고양인들이 아니 아니 준 형이 이 왜절로 바지를 빨리 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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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누나 내 생각이야 오! 여기 있는거 같은데 와~~ 와우 이따 뷰리뻐 뷰리뻐 여기 보조배터리 있나요? 보조배터리 있다 보조배터리 1개 감사드립니다 모자 귀엽다구요 감사합니다 빨빨빨리 이거 충전 돼있어요? 충전 돼있어요 이거 충전 돼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사라 이거 아이폰 이거 갖고 줘 아이폰잭 하나만 야 이거 왜 두기업으로 겹쳐있어 이거 되게 힘들겠다 다른거 사라 되게 편한걸로 겹쳐있잖아 이거 밑에 아니야 이거 빼는거 아니야? 저런거 싫다 다른거 사라 그럼 배터리가 다 용량이 작은데 그냥 들고 다니기 편한걸로 이것도 충전 돼있습니까? 이거 다 충전 돼있는거죠 살짝 오케이 이거 사라 이거 빨리 사라 이거 빨리 사라 이거 빨리 사라 I'm a beautiful beautiful 힘오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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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봉 지금 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김몽준 스승님께서 바로 셀카봉 뒤졌습니다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김몽준에게 저 도란냐구요 저 도란냐구요 아잉 겨돌했어 닥치제에요 아 뭐 먹지 얘들아 야 맛있는거 먹었어 나 맛있는거 먹고싶은데 와 육안에 야 육안에 철판 볶음밥 존나 오랜만이다 부산사는 사람들 아시죠 이제 약간 좀 저렴하게 밥먹으려면 고등학생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바로 육안에 철판 볶음밥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먹었었죠 지갑에 육천원 달라고 있었을 때 철판 볶음밥 삼천원짜리 제일 싼거 2인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네? 정말 많이 먹었었죠 씨 어디갔어? 야 뭐해? 씨 아 아 듣고있다고 인정 여기서 바로 족구식 인지로텔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젊은이들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TV라고 아세요? 아 네 철구라고 아세요? 아세요? 철구라고 아세요? 네 아 알아요? 몇살이에요? 아이고 귀엽다 고마워요 역시 바로 철구인데요 그냥 바로 물어보면 바로 30대든 40대든 그냥 가는 거에요 혹시 형님 철구라고 물으십니까? 물으십니까? 스무삭에 넘어가주는 거 스무삭에 넘어가 줘야죠 아재는 바로 스무삭에 넘어가 줘야죠 젊은이들한테 바로 인기가 많은 절구 20대, 10대 트렌드 마이커 마치 지드라이고 바로 지드라이고 학굴은 뭐 학굴은 뭐 뭐 내가 내다 뭐 적당해라 학굴 아니겠어 야 뭐 먹을래? 육안에 이거 존나 맛있고 너 육안에 한번도 안들어봤지? 문 나왔던가 문 열려있을때 괜히 안먹을라고 문 열려있는데 지금 문 열려있는데 이리와봐 여기서 봐봐 문 지금 지금 철문 열어놨는데 괜히 안먹을라 시장문이라도 못봤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냥 오빠 나 저거 지러그러면 괜히 욕먹을까봐 싫으면 싫다해 그래서 너 싫어 너 싫어 뭐 먹을래?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거 먹자 형님들 남포동에 뭐 먹을까요? 남포동 형님들 남포동 뭐 먹을까요? 돈가스 먹으라고? 저 지금 사실 앞으로 다 철구시키는거에요 누구야? 아 방금 하고 있어요 방금 저 철구 아닙니다 철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자 아잉 안녕하세요 야 뭐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 Kimoty I'm beautiful dude beautiful dude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dude beautiful dude beautiful dude 미모는 나의 무기 뭐라고? 내가 부산 와서 신기했던게 하나 그거 있어 떡꼬치 먹을라 했는데 가래떡 가래떡 떡꼬치 그냥 네 면상에 가래로 지금 뱉어줄거야 크 야 그냥 여러분들 뭐 먹어야 돼요 오빠 내일도 못봐 어 나한테 있어 미모 먹으라고 엄마 너 이상 안되겠다 엄마 지금 내 패션 봐라 장난하나 엄마 이건 애다 적당히 하세요 숭집니다 진짜 길에서 나만 나세요 바로 죽입니다 네 이게 접니다 진짜 길에서 저한테 보이지 마세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오 쉣 여러분들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쉣 오 오 쉣 죄송합니다 지혜야 또 시청자들이 하나를 알아버렀까 내가 좀 거대하잖아 오빠 대가리가 내가 좀 거대해야지 듬 cour rh nieu 그 대학 에이 근데 원래 남포동 해서 이런거 먹어야 돼 고소 아 미안한데 난 부자 무만나 존따 아 싫어 싫어 시밥? 나 다 싫어 무만나 존따 딱 싫어 딱 싫어 이 새끼다 아 나 진짜 당은 좀 제발 그만 먹었으면 돼 진짜 닭대가리 저렇게 닭대가리 안 좋은데 닭대가리 저렇게 나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치킨을 아니 근데 이제 진리도록 먹었잖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니 오빠 만나러 덕분에 진리도록 먹어서 싫다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말한 게 다 안 만났다 한 달 한 번은 치킨 시켜먹겠습 저거 저거 핀 꼬끄랑이에요 뭐 저 이런 거 안 놓치지 이혜준 뭐 뭐 뭐 어떤 거 이거 오빠 오빠 크기 어 고추핀 좋습니다 사장님 이걸 고추핀인가요? 네 고추핀 이거 얼마입니까? 2,000원요 네 바로 주입시오 바로 고추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니가 들고 있었잖아 좀 호우 여기 사랑님 저한테 고추핀이 잘 어울릴까요? 네 예뻐요 이뻐요? 모자 꼽아라 모자 꼽아라 하이 하이 I'm beautiful beautiful 바로 간지라네요 여러분들 패션이란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잘 못입는 이유 당당하게 내가 내다 내가 지금 기는 것이 런웨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니셔야 되요 패션은 자기 스타일입니다 남들 모방하는 패션 그건 패션이 아닙니다 나만의 패션 독창적인 패션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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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봐라 당당하게 걸으셔야 돼 저 한번 찍어주세요 저 한번 찍어주세요 바로 런웨이 들어가보라 잠깐만 바로 런웨이 지금 바로 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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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땅면 먹어볼래 비빔땅면 먹을래 비빔땅면 아 근데 얘들아 비빔땅면 안될거같아 패션에는 바로 샌들에다가 바로 양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자기만의 스타일 패션 사님 양말 검은색 없나요 검은색? 샌들에다가 바로 양말까지 신어줘요 진짜 패션이 피카츄로 가자 사님 이거 안겨주십시오 현금 있어 얼마에요? 바로 갑니다 치아 와봐 지하좀 찍어줘봐 거봐 파이리가 더 인기 많잖아 아 발가락 양말 맞다 아 발가락 양말 맞다 바로 이제 패션이 완성됐네 여기서 딱 가방만 있으면 이제 패션이 완성되네 오 딱 좋구요? 오케이 가자 이거라 게 쓰이깐지 바로 쓰이깐지 부산 화이팅 아 너무 햇빛 찐지 부산 화이팅 야 뭐 먹어야 돼 밥먹어야 된다고 야 지금 몇시야 나 지금 밥먹으러 찾아 먹어야 돼 아 그래 햄버거 먹어 햄버거 야 늦었다 좋대 포장마차가서 먹잖아 아니 바로 그 포장마차 있잖아 햄버거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아이들 미안하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다 야 햄버거 빨리 있어 두 개만 가 아니 저기 포장마차가서 로장마차 나 포장마차 아 뭐 부르푸드 아 두리뚜뚜 미모는 나의 목이 아 이모 뚜리뚜루 아 뚜디뚜뚜 두리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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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열한시까지라고? 나 열두시까지인데? 오빠 열두시야 나 열두시인데 뭔 소리야 얘들아 저 열두시에요 열한시까지라고? 뭐야 야 열한시잖아 오빠가 아까 문자로 열두시라고 봤는데 나 뭐 적당해라 열한시래 열한시 열한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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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댔다 오빠가 연습해 나는 이거 틀어먹고 먹방하고 아이씨 안되겠다 먹방이고 나발이고 피시방 가서 라면이나 먹자 가자 아 나 배고프다 저 99년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늦은거 그냥 뭐 뭐 국밥? 뭐 회? 그냥 다 꺼지 그냥 바로 피시방 가서 라면 때리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진정한 먹방이죠 안 그렇습니까? 야 어디로 가야 돼 피시방 어그로라고? 어그로라고? 적당해 하세요 어그로에요 뭐에요? 어그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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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을까 말거야 뭐에요? 어그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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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그로래 아이씨 와 여기 뭐 줄이 왜 이렇게 많이 서있냐 국물수야 어 근데 국물수인데 이렇게 줄이 많이 서있어? 아니다 중국풍을 여 여기 거의 와서 여기가 중국풍이라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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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닐래요 죄송합니다 차이나지마 아니 저쪽에 있는 분은 사이사 분이셨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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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지마 아 밥먹어야 안에 들어가서 보자 여러분도 뭐 먹을까요 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먹을게요 형님들 형님들 원하는 거 먹도록 할게요 형님들 원하는 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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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들 원하는 거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들 원하는 거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내가 찍어봐라 찍어봐 포즈가 좀 잡아 포즈 좀 잡을게요 제빈씨 가지 가지 포즈 좀 잡을게요 자 찍으세요 바로 이게 족구식 사림 찍기죠 예? 그냥 안 찍어드립니다 딱 이제 예? 족구식 닦기 족구식 사림 찍기 아니 아니 뭐라고 야 마음 써도 뭐 먹을래? 아니 아 그거 빼고 아 니가 니가 말해 뭐 먹고 싶냐고 그거 빼고 아 그거 빼고 먹을래 그럼 이거 먹을래 아 그거는 좀 어제 먹었다 그러면 이거 먹을래 아 그거 빼고 다 먹자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비안 아니고요 예? 뭐 포장 못하여 뭐 아무거나 먹자 좀 아 다 또 맛 똑같아 그냥 내 그 위 위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똥이야 똥 어 흙이 들어 흙이 들어가나 쌀이 들어가나 김치가 들어가나 뭐 벌레가 들어가면 난 중에는 똥이 된단 말이야 뭐라고? 아 오케이 그런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점심 뭐 먹습니까? 아 기모티 여러분들 점심 뭐 먹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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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뭐 먹어요? 나도 우리 주인님들 따라서 밥을 먹을래요 예? 예? 여러분들 주인님 따라서 밥을 먹을래요 칼라면 먹어요? 예? 예? 칼라면 먹는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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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 예 예? ey 예? 그러니깐 욕을 처먹고 혐진로 하는 거 서랄 누구나무 예? 예? 하 예? 네 사장님 밥집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요금은 밥집 없어요 요금은 밥집 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가 들고 다니어서 말 안해주시는 거 싶어서 하이 헬로 베르 나이스 하하하 I'm beautiful 바로 알아보네요 바로 우리 제 팬분들이 바로 나이스가이 바로 알아보네요 바로 나이스가이 바로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와우 베리 어메이징 나이스가이 아 좀 아까워요 이것까지 딱 보여줬어야 했는데 베리 어메이징 나이스가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이것만 딱 봐주셔가지고 나이스가이 그래도 기분 뿌듯하네요 예 바로 알아봐주시네요 예 바로 알아봐주시네요 뭐 내가 창비하나구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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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멋있어요 네 바로 교토랜스 안기모티 안기모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별의별 별의별 쌈찌거리를 다하네 아무거나 먹자 자기가 완전 힘들지 아무거나 먹자 네 여러분도 오늘 저녁 10시에 장인하님이랑 합방했습니다 네 이상형 예 예 예 예 예 이런 비트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 아 좀 더 뭐 설렁 설렁 적당히 하세요 한 시간 반 남았는데 뭘 시간이 없다고 그래 바로 옆에 피시방인데 아시겠습니까 자 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거에요 그게 빠를거같아 대신 닭 빼고 아 쭈오 아 닭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거 먹을게요 아 시민한테 시민한테 뭐 먹을까요 한 다음에 어 이거 먹으세요 뭐 그냥 바로 먹을게요 저 죄송한데요 저 밥먹으러 갔는데 뭐 뭐 먹는게 좋습니까 말이죠 예 제가 뭐 뭐 먹어야 되는지 한가지만 말씀해주시죠 네 네 파스타 아 파스타 먼저 파스타 어 여기 방세기 파스타 있어 아 시리였어 어 잠시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뭐 묘충이 아니고 예 파스타 집이에요 네 저희 지금 그냥 하면 안돼요 네 지금 아 어디서 많이 봤으니까 지금 안돼요 예 지금 어디서 많이 봤으니까 지금 안됩니까 아 저희 마음대로 안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빠 나한테 묻지마 나는 운이 없는거 같아 바로 입구컷 앙키모티 바로 내려가겠다 만약에 지드래골이 왔었다 그럼 달라질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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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지금 바로 해드려야죠 하면서 이건 연예인 DC 들어갔어요 하면서 가격 확인해주고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아직 멀었습니다 이 조건은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하겠습니다 엥 엥 아 아 빨리 먹어야 돼 뭐 가리지마 좀 아 저 안으로 들어가 육안에 가자 육안에 그만 좀 해 이제 우리나라가 바꾼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그냥 쌀이랑 김치 먹어도 고맙다고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육안에 가자 육안에 가자 육안에 가자 와 나 육안에 진짜 오래 마 와 육안에 와 육안에 오케이 왔어 왔어 지금 해요 지금 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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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바로 옆에 가자 그라봐 옷보니 촬영하고 입구컷 안찜 뭐지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이게 뭐야? 우동집 아 우동 아 여긴 하나 손이 있네 두 명입니다 여기 여기 딱 이렇게 내고 여기서 자기가 중간에만 딱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좋네 얘들아 얘들아 딱 좋고 여기 세팅 좀 해 여기 놔둬주세요 야 나 우동 아무거나 시켜 나 담당자 끼볼게 너 방송 좀 하고 있어 야 내가 유신해서 갈게 우리 여보랑 좀 놀고 있어 이거 완덕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와 오빠한테 욕먹을 뻔했네 어 이렇게 하겠다고 저어 가서 주면하는거야 아니지 어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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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당이 뭐예요 그 만두같은거예요 만두국같은거 만두가 좀 작아요 아 그래요 그 완당우동 두개랑 네 김초밥 하나 주세요 네 저어 콜라 있나요 음료수는 따로 아 그래요 뭐 완장이야 오빠 아 내 핸드폰 갖고 갔네 여기 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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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누구지 태희 태희고스트 박수진이 그 사람 뭔데 그리고 김치우동 이러는데 김치우동 진짜 맛있어 안 먹어 봤지 김치우동 진짜 맛있어 김치우동 진짜 맛있어 아 몰라 아무튼 거기 나왔어 이거 왜 안 돼 태희스트 로드 거기 나와 부담 별풍선이 고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기가 어느 때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국어른 오빠가 별국어른 오빠가 별국어른 오빠가 있는데 왜 갑자기 제가 김치가 이런거 그거 별국어른 오빠가 있는데 육채공이 뭐야? 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육채공님? 어 우동 나왔다 이거 옆으로 그냥 빼뿌라 아이 고맙습니다 우와 우동 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동 먹고 저는 이제 스타리그 선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갑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아 100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춧가루 넣은 꼬라지 보세요 상남자가 먼저 보여준다 상남자는 이 스푼으로 안하여 상남자를 그냥 딱 그릇에 들고 진짜 음식 버리는 듯 하자 이렇게 먹는 게 상난되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먹어야죠 이게 만두야? 신기하다 이게 왜 이래? 아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이거 안 그래 지금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지금 조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조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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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냐 원래 김치동이 맛있으니까 야 얘들아 나 올라갈 것 같냐? 오늘 김몽순이랑 같이 있는데 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고 딱 올라가면 형님들 다 별풍장들 하세요 세리머니 딱 해주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탈 여기 약간 베트남식인가 우동이 쭉 들어가요 먹방도 짓는 것도 아닌데 마평가하고 있어 이만이야 그러니까 니가 안 되는 거야 이만이야 먹방도 짓는 게 뭔지 제가 또 이제 프로페션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진짜 오빠 먹으니까 입맛 딱딱딱 떨어졌어 그 다음은 그냥 여기서 여행을 보고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 이쪽은 뭐지 이건 뭐지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 면발이 쫄깃쫄깃하면서 국물이 고춧가루 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국물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물 국물이 고춧가루 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맛을 표현하시라고요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왜이렇게 싱거워요 맞아 시애플 찍으라고요 네 뭐니래 형님 안녕하세요 CF 찍으라고요? 네 매진이 음식을 먹는다 멸발이 물이 너무 가까이 꼬동꼬동하네 물 뺄게요 앙 야매러 야매러 누가 완전진하는데 누가 완전진하는데 누가 고기 고기 물이 좀 하지말고 이게 낫지 않아? 아까 너무 아래로 여러분들 밑에가 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 딱 음식 보여주면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음식이 안보여 살짝 보이잖아 지금이 나요 아까 지금이 나요 역시 대단해 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프로 방송에는 딱 음식은 안내르고 아 짜증난다 뾰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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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강제해 시청자님들과 같이 먹는다는 느낌 시끄러워 그냥 우리 급식이 형님들 라면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중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틀링이 된단 말이야 응? 똑같은 면을 먹고 있잖아 어? 면을 먹고 있잖아 오빠보다 내가 더 맛있다고 여러분 누가 더 맛있게 먹는지 봐주세요 너 해봐 더 웃기지마 아 진짜 여러분들 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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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서 먹기 나 그거 넣어서 올 수 있어 근데 어? 하자 자 해봐 아 근데 나 싫어해서 되게 나한테 뭐랄까 자 해봐 아 재미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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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솔직히 웃겼으니까 내가 내가 승리지 내가 웃겼잖아 내가 웃겼잖아 내가 웃겼잖아 내가 웃겼잖아 내가 웃겼잖아 내가 웃겼잖아 아 이따 들고 있어 자 차려 차려 끝 뭐 갑자기 육즙이 내려왔어 갑자기 육즙이 내려왔어 갑자기 육즙이 내려왔어 주윽정리 하세요 1,000개? 뭔가? 목가이? 누가? 메뉴 다 알려주잖아. 목가이님께서 1,000개 목가이님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목가이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1,000개 목가이님 도착해. 대박. 형님들 족구식 운영 그대로 볼 수 많습니다. 2,000개 감사드리면서 우동 1분 컷 못할 시 아 이거 비밀동기잖아. 우동 1분 컷 이거 못할 시 오춧가루 다 처먹겠습니다. 족구식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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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을게요 그냥. 입안에 다 먹을게요. 콜? 진짜 입방경. 1분 안에 못 먹었지. 갑니다. 야 니 휴대폰 불 만기 들어줘. 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마라구요. 먹튀김 먹튀김 안할게요. 하지마라구요. 그러면 2,000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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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개. 와 우리 감사합니다. 선배님 왜 이렇게 하죠. 족구식 운영 갈라 그러는데. 아니요. 뭐야 또. 뭔데요. 하아 못가. 못가니 원하는거 말씀하세요. 팬끼록체팅 안되나 지금. 못가니 원하는거. 못가니 원하는거 다하겠습니다. 형님. 조금. 안녕하세요. 살았습니다. 형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형님. 천 개,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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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큘럽 가입 한 개 감사합니다. 빨리 하래요, 목가님. 목가님 채팅 줘 주세요. 아니, 근데 맨제를 안 드렸잖아. 그래서 안 못 일으킬 거 아니에요. 형님, 천 개 또 쏘신 이유는 일단은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천 개 더 쏠 이유가 없잖아. 못 가요, 형님께서? 말 안 하셨대요. 형님. 명령말로 해주세요. 억울어라고? 아니, 이럴 수도 있어. 내가 굳이 말은 해야 되냐, 니 알아서 해라. 이럴 뜻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닥치고 해라. 형님, 닥치고 해라. 이 말이면 그냥 이응하게 져주세요. 아니요, 우리 아니요. 아니... 와... 와, 목가요, 형님 감사... 어,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람 여기 밥 먹고 있는데, 저. 감사합니다. 음, 우리 잘못 들어왔나 봐. 그, 우리가 테이스트로도 여기 아닌 거. 그게 뭔데? 거기는 책임지 싸는데 여기는 책임지 싸는데 여기는 책임지 않네 함혜정님이라고? 아 그쵸 나는 여긴줄 알 함혜정님이십니까? 저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방송 아이템으로 쓰려고 하는데 파는게 파시면 안돼요? 이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파포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파독이 이거 좀 아는건가? 형님 파포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찍어봅시다 파포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안 2파 가먹겠습니다 조그만게 깔아봐요 파포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 파포파이 바보가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갑니다 옆에 어 왜 이렇게 아니 보아 아.. 에? 응 비우고 다니라고? 응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비우고 다니냐? 이제 아이컬 정변으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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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꺼진다 조심하다 아 좀 죄다 아 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빠 파 차가워 다행이다 씹어놔야겠다 아이고 맛 좋네 이거 맛있다 우동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까전에 아까 누가 샀지? 마옥이? 감사합니다 뭐.. 뭐지? 아 아 아 못 가니 못 가니 못 가니 못 가니 계속 대박 아 몸에 정원님 바라시는거 있으세요? 형님 원하는 것입니까? 형님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형님. 에이 카르펜이라고? 형님. 그냥 편이라.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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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키스 가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벌칙이잖아. 아 근데 음식점에서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맞아. 근데 내가 형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소리를 하면 내가 뭐가 돼. 좀 딱히 하세요. 음식점입니다. 밖에 나가서 할게요. 아 근데 해. 핥닥하기 전에 하던가. 다 먹었어. 나가자. 나가자. 드라봉. 오케이. 라이트. 갑니다. 바로 드라봉 가도록 할게요.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아 체하다. 도착했고.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너무 맛없어.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아 이게 다 부서다네. 빨리 먹어라. 아 진짜. 바로 졌다. 저거. 출석 체크하는데.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네. 반응 챙겨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지금 출석 체크해요? 출석 간다고? 가려가라. 아. 아. 왜왜왜왜. 왜왜왜왜. 억울해 진짜 이거 억울하냐 진짜 아 빨리 달려 주희야 빨리 달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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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조심해라 이거 가자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오빠 찍어줄게 자 앞에서 찍으면 안 돼 사람들 다 보이잖아 옆에서 찍어줄게 오빠 드라구 나래 뭐라고? 드라구 나래 아까 틀렸어도 드라구 나래 여기서 놔봐 아 안되겠다 딴 데라고 잠시만 들어봐 셀카 셀카모드로 전화는 여러분들 일단 그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서는 안 돼요 저기 앞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m만 걸어가면 문화의 거리에서 하도록 할게요 에? 여기는 또 장사 이거 뭐 여기서 하면 약간 좀 이제 안좋게 볼 것 같고 저기는 뭐 저기서 내가 한다고 뭐 상관없잖아 저기서 내가 댄스를 주든 드라구느라든 응? 랩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거 봐봐요 에? 제가 바로 상관좌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댄스 날씨가 좋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날씨가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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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줘 파줘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 어? 제팬? 하이 유튜버 어? 유튜버? 어? 유튜버? 네 철구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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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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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가세요 쭈쭈바라니 야 빨리 해봐라 야 여기서 찍어봐라 여기서 산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중국어로 뭔지 궁금하고 싶어 니하우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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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잘 들어라 이거 좀 아 저 핸드폰 아 좀 이거 주말에 확 그냥 바로 그냥 아 나 손에 고춧가루 묻었다 바로 간다 자 간다 바로 간다 오빠가 핸드폰 갖고 가서 안 돼요 바로 간다 핸드폰 핸드폰 주소 감사합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 알각이에요 내가 뭐 내가 뭐 이상하겠습니까 자 흑당하다 뭐 저 출신건데 뭔소리 하세요 아니 뭐 여기서 출신건데 그 할 자료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 케이블 1박 2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게임하는거 다 그러면 공중파 각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라구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같은 데서 무한도지 길거리 지나가서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것도 그럼 그것도 불법이네 내가 여기서 들어가고 뭐 춘춘건데 뭐 어쩌라구 적당히 하세요 성남자입니다 배꼬개 아 왜그러 야 얘들아 일단 기다려봐 피시방 들어가보자 자 이제 스타리그 갑니다 스타리그 갑시다 내 주무기 나한테 간다 파 송송개락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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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시방 어디지 안녕하십니까 형님 상남자씨네요 화이팅 와 문신 상남자씨네요 아 야 피시방 어디야 아 피시방 라조명은 어디야 아 피시방 라조명은 어디야 아 야 야 어디라고 그랬냐 봐봐 피시방 명 아 여기 있는데 뭐 있는데 아니 이거 카드 잡아 피시방 어 아 너 진짜 죽을래 진짜 아 아 아 이따 찾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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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락 맞아 얘들아? 오빠 이거 여길거야 아마 뭔 소리야 여기 있는데 잠깐만 그때 우리 뭐 때문에 여기 왔었잖아 더락 맞아 더락 더락 근데 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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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베란다 로베 로베 지금 더락줘 로베 로 로베 로베 오빠 CGV 쪽으로 그래 CGV 야 이따 알았다 날씨온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나 한 번만 찍어줘 간신하여여여여서 담배 담배 사진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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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지금 어디는데 대 threats 어디 어디 results 어디 어디 여기 일로 에엠 семь руб 15 뭐야 그런 짝짝여세요 12시 시작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는 철구 아닙니다 갈대 아닙니다 저 쉬운 놈 아니지 말입니다 출퇴 끝났다고? 비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립이 저기 아까 1박 2일 호떡 아니야? 1박 2일 호떡 맞아? 나 알아봤잖아 한 개 달라고 그럴까 그냥 방금 1박 2일 호떡집에서 저보고 철구 다 맞거렸어요 그러면 이제 간판이 이승기 빼버리고 철구 넣었나? 거기서 호떡 먹으면 이승기는 이제 딱 사진 내려주고 철구가 온 호떡집 하면서 이제 또 줄 서서 먹겠구만 안 깨먹디 여기가 시립인데 저 시립이 어딘지 아세요? 시립이 시립이요? 네 시립이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안 깨먹디 모르니까 웃기는 거지 알면 재미없지 안 그렇습니까? 저 또라이 뭐지?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시립이 저쪽 왼쪽 한 개 달라고 차가 Все nevertheless 미래는 영화가 다 찾으신 텍스